그래니 뛰는 거를 금지할게요 님들 이제부터 어 이거 밸런스가 안맞네 아 또 안뛰면 또 너무 느려? 보자 그 현관 앞으로 와봐 아 잘만 늘었는데 밸런스가 너무 그거다 아 이게 걷는 거야? 속도 왜 이래? 저리로 뛰어봐 뛰면은? 야 왜 둘쪼만 아니 속도가 왜 이렇게 차이가 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앤판닛 오늘의 공포게임은 그래니 멀티버전입니다 원래 멀티버전은 거의 제가 로블록스만 해봤는데 이번에는 진짜 PC게임으로 멀티버전이 나왔길래 바로 다운받고 해보는 영상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니랑 똑같구요 잠깐만 이거 시청자 참여 컨텐츠인데 저만 죽이기 없어요 약속해 나만 죽이면 안돼 야 방 우리밖에 없다 야 전세 냈다 잠깐만 빅노우즈197이 누구야 나와 무슨 기술이름 같아 빅노우즈 야 뭐야 야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 애들아 같이 다녀 같이 다녀 아 그거 건들면 어떡해 맨날 너희들이 내 훈수 두더니 나보다 못하네 이런 거 열어봐야지 이거 들고 있으면 내 위치가 나오나? 아이씨 놀래요 놀랬잖아 야 너 이거 먹어 잠시만요 왜 이렇게 빨라요 잠깐만요 테디베어 먹고 있으면 이동 속 빨라지네 먹지 마라 애들아 얘들아 우리 생존자의 힘을 보여주자 다들 내 방송 그래니 많이 받 이렇게 재수없게 문을 닫는 우리 힘 합쳐야 된다고 방금 말했어 경고야 아 이거 잠깐만 이거 유인도 안되잖아 유인할 수가 없거든요 아 한명 더 죽었다 아니 님들 흐접임? 왜 자꾸 죽으셈? 현관을 목표로 하자 뭔 말인지 알지 하하핳 하하하핰 하하하핳 하하핳 하하핳 하하하핳 뭐야 야 어? 뭐야 두명이었어 여기에? 얘들아 너네 이렇게 쫄보처럼 할거야? 나만 믿어 내가 보여줄게 하아핳 하하하하핳 하아아핳 어 생존자 한명이야? 아 뭐야 아 얘 그래니 못하네 이거 전선 있어야 되 생존자는거 야 빨리 안나가면 죽을텐데 지금 앞에 있는데? 빨리 나가 빨리 안돼! 떨어져 죽어! 아 진짜 게임 드럽게 못하네 어 뭐야 어? 2일차가 있네? 일단 우리 힘 합치자 우리 하나야 내려가 내려가 먼저 내려가 형 바로 뒤따라갈게 내려가 못 내려가겠어 얘 심리파악이 안돼 형이 간다 누구 한명이 망보고 있어야 돼 진짜 짜증나 내가 내려가라고 했지? 야 한번 봐줘 한번만 봐줘봐 야 우리 애 괴롭히지마 우리 애 괴롭히지마 아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되는구나 어 뭐야 우물 손잡이 누가 꼈지? 우물 손잡이 누가 꼈대? 저기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이 녀석 우물의 진심인건가? 와 근데 이거 5대1인데도 이렇게 어려워? AI버전은 없어요 무조건 멀티 여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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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잖아! 뭐해 아니 얘네 눈이 다 안좋나봐 뭔 낸 있어? 다들 왜 이렇게 눈이 안좋아? 아 몰라 나 이거 들고 갈거야 맞다 여기 막다른길이지 저기서 한번만 살려주세요 저 이거 한번만 아이템으로 만들어 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얘들아 망봐 망봐 아이템 내놔 이씨 아이템 빨리 내놔 도구있다고? 아 여기있으면 저 일단 들킬거야 여기 어떻게 알아 여기를 이렇게 있는데 이거 알면 버그임 뭔지 알지 얘 아이템 안좋나요 원래? 이거 이따 버리고 빠르게 내려가자 그랜이 오고있거든요 그치? 오케이 왔다 바로 내려가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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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랜이 뛰는거를 금지할게요 님들 이제부터 어 이거 밸런스가 안맞네 아 또 안뛰면 또 너무 느려? 아 보자 그 현관 앞으로 와봐 아 잘만 늘었는데 밸런스가 너무 그거다 아 이게 걷는거야? 야 속도 왜이래? 저기로 뛰어봐 뛰면은? 야 왜 둘쯤은 아니 속도가 왜 이렇게 차이가 커 아 근데 또 걸어다니면 또 너무 느려가지고 걷다 뛰다 해야될 듯 어 뭐야 얘 명중률 좋아 지금부터 너를 여기 보안관으로 임명할게 밟지마 그건 아니야 애들아 이거 예의없는듯 하지마 자 이제 그랜이 봉인풉니다 그랜이 이제 뛰세요 왜냐면 우리 쪽에서 석궁을 먹었기 때문에 그랜이 이제 뛰어도 돼 뛰는걸로 하자 뛰는거 금지 뛰는거 금지 뛰는거 금지 우리 지금 남은게 페드라키랑 이런것들이네 나가고 왔어 그랜이 또 기절했다 아 이게 이런식으로 하면은 완전 우리가 또 유리하네 이거 무기 들고 있으니까 근데 석궁 잘 쏘는 사람이 무조건 한명 있어야 될 듯? 어 석궁이 진짜 중요한듯 석궁 석궁 도움 도움 석궁 석궁이 그래뜩이 지금 여기있음 오른쪽에 나이스 이거네 그 그렇게 좋아하지 그렇게 좋아하지 말랬지 그러다가 진짜 죽음 이렇게 끊었고 지금 필요한거 마스터키랑 페드라키 보안관 보안관 어디갔지? 이제 마스터키만 있으면 되는데 마스터키가 4층에 있을거 같은 느낌? 잠깐만 이게 왜 여기 한발이 남아잇 헉 보안관 보안관 죽은거냐고 내가 나대지 말랬지 보안관 찌진거야? 심리전이다 나 김앤파 심리전의 고수 하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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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관 보안관 왔구려 난 믿고있었어 저 바람취한것을 빨리 죽이게 나를 농락했어 왔다 바이파이 보안관? 방금 보안 저 아니에요 누군데 이렇게 잘 쏴 아 맞다 보안관 일로 들어와 보게 여기 노란방 여길 안 열었네 어 석궁소리 계속 들리는데 어 뭐야 뭔소리야 이게 어 뭐야 열었어? 열었어? 쐈는데 왜 못맞췄어? 아니 저길 못맞추면 어떡해 이거 우리 운 나쁘면 엔딩 못보겠는데? 왜냐면 지금 저기를 열어야 되는데 지금 다 쓴거 같은데? 석궁을 와 그와중에 석궁 하나 저기 위에 올라갔어 저거 뭐야? 어떻게 했냐? 대단한데? 어 지금 큰코1972가 마스터키 얻었대 야 열어 열어 빨리 어디있어 큰코1972 누구야? 가자! 좋았다 아 그레니 자체를 처음 해본 사람이 있어? 아 진짜요? 일단 밸런스가 너무 아쉽다 일단 이게 석궁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레니가 너무 빠르고 석궁이 있는 상태에서는 석궁만 한 명이 계속 쏘면서 네 명이서 아이템 모으면은 인간이 너무 유리하고 아 이거 밸런스 너무 아쉽네 너무 재밌는데 내가 좋아하는 게임이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많이 보였나봐요 아쉽네요 재밌겠습니다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 바잉